2개의 동작은 중 그렇지 좋아 그렇지 다 보고 좋아 카드 올리고 그렇지 받아 치고 좋았어 너무 크다 동작이 이렇게 두개 그렇지 주먹이 나와야 돼 그렇지 중심 잡고 자세 낮추고 동현이 기다리지마 언제 해야지 그렇지 둘에 다시 낮추고 들리면 안돼 동현이 자세 낮추고 접근절할 땐 자세나 쳐야돼 들리면 안돼 그렇게 보고 받고 그렇지 다시 보고 죽이면 어퍼 바디까지 치고 잽 좋다 잽에서 맞으면 원투까지 들어가봐 받아야지 동현아 그래 다시 동현이 자세가 너무 이가 붕 떠있다 그래서 다시 낮춰야돼 동현이 더 낮춰야돼 동현이 더 낮춰야돼 안탈해야돼서 다시 낮춰 다시 낮춰 다시 낮추고 동현이 버프다기 동현이 동현이 또 툭툭 던지면서 거리자기 재고 받아야지 그래 또 보고 턱 당기고 붙으면 옆구리랑 자세나 추고 아빠 바디싸움 해줘 봐 주먹 나와야지 주먹 나와야 돼 턱 당겨 너무 크다 좀 더 가볍게 받아야지 동현아 스톱 동현은 자세 낮춰야 된다 바쁘게 서 있으면 안 돼 고개 숙이고 다 낮추고 바쁘게 서있어 바쁘게 서 있어야지 바쁘게 서는 죽엔 뭐해야 돼 아파 바디싸움 들어가지고 주먹 나오지 보고 주먹 나와야 된다 동현아 끊어내야지 다시 시도해 봐야 돼 동현아 대주면 안 되고 저런 거 맞지마 치기만 하면 되잖아 받아치기만 하면 되는데 주먹이 안 나오니까 저런 거 하잖아 자시고 쏟아 봐봐 동현이는 들리면 안 돼 붙어있어 그렇지 자세 낮추고 쳐야 돼 그렇지 치고 흔들고 치고 흔들고 그래 고개 숙이고 그래 고개 숙이고 쳐야 돼 들리면 안 돼 그래 자세 낮추고 같이 해봐 그래 밀리지마 바디도 쳐주고 동현이가 먼저 해 보고 고개 숙이고 그래 고개 숙이고 괜찮아 그래 같이 치고 좋아 주먹 먼저 해야 돼 동현아 그렇지 기다리지마 니가 먼저 해야 돼 그렇지 또 치고 죽이면 엎어에서 바디까지 옆구리 딱 태아봐 업데이트에 서 있으면 안 돼 가까울수록 낮추고 그렇지 거기서 엎어랑 바디 딱 치고 해봐 주먹 나와야지 또 죽였잖아 봐 그렇지 턱 당기고 주먹이 너무 안 나온다 동현아 그렇지 그렇지 턱이 숙이고 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치고 자세 낮추고 또 흔들고 같이 치고 모양 바꿔 크게 칠라 하지 말고 받아치야지 그렇지 또 턱 당기고 그래 따다닥 치고 같이 치고 그렇지 같이 쳐 밀리지마 동현이 치고 가만히 대주면 안 돼 바디 들어오잖아 보고 보고 받아채야지 주먹내고 주먹내고 턱 당기고 대주니까 마찬가지